너 진짜 아픈 년이야. 나 너 이후로 여자 믿을 수도 없고 무서워서 사귀지도 못해. 같이 살래? 미친놈. 앞으로 너희들을 한 달 동안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한 살 어리네. 저기요! 이 선생님 여자친구가 명신고 김희정 원장님이죠. 우리 키스라도 한 번 아닐까요? 키스요? 저희 가서 키스나 하고 갈래요. 혹시 마약하세요? 거기! 아이고, 찬스님 너무 귀엽다. 그래도 저한테 왜 이러세요? 연애만 하자고요, 연애만. 부담 없이. 쿨하게. 조개를 참 좋아하나 봐요. 남자친구랑 섹스하죠. 우리... 사귀어요. 밥이나 드세요. 50만 원 달래냐고. 주회되잖아. 근데 너 왜 밥만 하니? 따오주마까? 저리 비켜. 우리 이제 정리하기로 했잖아요. 왜 나한테 그래요? 우리 이 선생님이 저 강간한 거예요. 너 내 거 뒤졌지? 사랑이 있네 없네 어쩌고 하는 게 우습고. 나가! 나가! 사랑해. 나 모든 걸 버릴 수도 있어. 나 너 책임 못 져. 니 감정, 니가 책임져. 우리 같이 자요. 왜 그러세요, 선생님? 제 선생님이 앉고 싶어요. 처음 만난 여자들한테 다 그래요? 아이고, 아니요.